1. 로마서 100번째 시간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초상들도 저희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우라메시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시라 찬아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911년에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가 될 때까지 중국의 황제들이 1년에 한 번 천재를 지냈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국가적인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역할을 했던 황제들이 그 제사를 지냈던 태산에서 읽었던 충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적 태초에 커다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다섯 개의 원소들은 회전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태양도 달도 빛나지 않았다. 영이시며 전능자이신 당신께서 처음에 순전한 것들에서 거친 부분들을 나누셨다. 전능자이신 당신이 명하실 때에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나이다. 하늘과 땅 사이를 분리하시고 인간과 만물을 질서있게 하시고 만상을 하늘에 펴셨나이다. 이렇게 충문을 읽고 천단이라는 재단 위에서 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신에게 뿌리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대속죄 이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속죄의 제사의식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 또한 엘 샤다이의 그 샤다이와 샹다이 부르는 것도 비슷하죠. 중국에는 이미 7세기경인 당나라 때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파의 전도로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각 도시마다 그 경교라고 그때 했는데 경교의 교회가 하나씩은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것 같아요. 그 네스토리우스가 에베소 공의회와 431년에 있었죠. 칼케돈 공의회 451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단으로 정죄된 후에 그의 추정자들을 이끌고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국까지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했던 겁니다. 그때 네스토리우스가 왜 2단으로 정죄됐냐면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기독교 공의회라는 건 전세계 기독교의 회의거든요. 전세계 기독교가 마리아가 신이 아니라고 한 어떤 일을 2단으로 정죄해서 그러면 전세계 기독교는 마리아는 신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기독교가 2단으로 정죄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그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경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국가의 그 제사의 춘문이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아니 네스토리우스파의 전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언어가 팍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원복음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속에 또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지구 멸망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그 마야의 달력이죠. 그것도 그림이거든요. 그냥.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달력의 마지막이 뭐냐면 커다란 용같은 뱀이 악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을 확 뿜어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마야의 달력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그것을 작년 12월 언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다 망한다 생각했는데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성전 제사와 흡사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창세기를 암송하여 충문으로 낭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샤다이, 샹다이라 불렀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레위기에 그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성경과 흡사한 충문을 외워서 낭독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 제사와 그 성경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삭같은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선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이삭같은 자들이죠. 별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들 그러나 바다의 모래는 이삭같지 않은 약속에 의해 탄생하지 않은 엉터리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같은 자들 그 이삭같지 않은 그 아들들도 성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된 아들이어야 하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이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제사 행위만 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만 암송하고 있는 오늘날 어떤 이들과 뭐가 다르냐 이란 말입니다.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대주제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 선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정죄나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논지잖아요. 8장 전체가. 심지어 환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이런 위험의 증상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 동원하신 그 아래의 개념들 즉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피조물들 이런 것들도 진리 앞에서 그 껍질을 벗고 그 내용을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의 고캐로 말미암게 되는 그런 끊어짐의 재료가 될 수 없다라고 8장이 마무리되잖아요. 8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그가 8장 말미에서 나열했던 그러한 율법의 증상들에 푹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개념들에 그냥 여전히 묶여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것에 묶여있었죠. 그래서 천사가 인내 없네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묶여있었던 그래서 메시아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지적해주는 게 로마서 9장 10장인 거예요. 물론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9장과 10장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의 관심은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집단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사두 바울은 거기에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안타까움으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절대 그 자기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 민족적 집단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적 이스라엘이 대표하고 있었던 그 선악과 패러다임 아래의 그 세상 아담들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을 모델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글자 한 자라도 보편적 교회 전치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단 한 자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를 박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 수혜자의 어떤 특별함이나 자격이나 조건부터 깨고 들어가는 개념이 은혜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야 은혜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그 창세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다르게 한정짓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 육족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미 자기의 관심 대상을 혈통에 의한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감추어진 유대인 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한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한례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 지켰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한례는 마음으로 갖는 거지 육신에다가 흠집내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울러 율법 준수자들에게 떨어지는 칭찬은 사람의 칭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말로 더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9장과 10장에서 화자의 상대로 삼고 있는 이들은 그 민족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구원에서 먼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면적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 민족적 이스라엘 그 저주받은 자들로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민족적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냥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선과 악의 두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독자는 항상 성도니까 우리 보고 읽으라고 준 거니까 우리 얘기겠죠. 당연히.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이냐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잡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가 구별을 구분을 하는가 하면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디스펜세셔널리즘 세대주의라는 엉터리 그 신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서 사고만 치고 있는 그 남의 땅 뺏어가지고 말이죠. 원래 그 땅 주인들은 전부 담에다가 다 가둬놓고 그렇게 자기들이 세계의 주인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교인들 중에도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메시아닉 주 몇 분이 이걸 듣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통역을 해서 하여튼 근데 뭐 사실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민족적 이스라엘의 흥망성쇄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 전체가 이리저리 고쾌가 된단 말이에요. 세대주의로 성경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중심이거든요.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이나 그 울타리 밖에 소위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지칭했을 만큼 구원에 있어서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의 차별적 우위의 선민사상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민족적 이스라엘로만 국한화에 이해를 할까봐 다른 곳에서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다가 9장과 10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8장에서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들의 진의를 진리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8장이 전개가 되니까 9장과 10장은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야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율법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되면 그 야곱이 깨지고 환도뼈가 깨져서 그 안에는 씨가 드러나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저 민족 쪽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장과 십장에 이스라엘의 그 전신 옛사람 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발목을 잡는 자 실족시키는 자 강도 도적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강도여 도적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리세인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이라니까요. 그것이요. 그래서 그 구장과 십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그 야곱과 대조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잘 아시죠? 렘눈트 남은 자 같은 구장 이스라엘의 관왕에 위치되 이스라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서는 숫자라는 개념으로 쓴 단어가 아닙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동과 같이 되고 고무라 같다 쓰리라 함과 같이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바로 이 시와 관계 있는 자들인 거죠. 이 시가 그 안에 남겨지게 되면 그를 남은 자라 그래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쓴 건데 그리로 가면 더 확실하죠. 이사야서 10장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한 자들이 여기서 족속이라고 번역된 바이트라는 단어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사야곱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사람의 집을 하나님이 들어서 성전의 개념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집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오이코스 집 그러면 성전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성전 율법의 성전이란 뜻이겠죠. 강도의 도적의 성전 그 성전에서 구출된 페레마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미하지 않고 치다. 낙하라는 말은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쳐서 죽이는 거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네 부모나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를 쳐서 죽이면 그놈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죠. 그 형제를 죽이면 치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세력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마귀라 그래요. 그래놓고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그는 날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비질리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팔의 날에 노아의 방주에서 여덟이 나오자 그들에게 베헤마 그 재물을 너희는 이제 이걸 죽여서 제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너희가 먹고 망으로 가지라 그래서 고기를 먹어라 그랬다. 배의 말을 먹어라 그랬죠. 그런데 피째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고기를 먹는 때가 있고 피를 먹는 때가 있는데 그걸 같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섞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는 피로 피는 물로 물은 성령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덟이 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피를 흘린다라는 건 그 진리를 안에 담지 못하고 땅으로 계속 흘려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혈루병이었잖아요. 그걸 부정하다고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여자가 월경을 해도 그건 부정하다고 그러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잘못된 말로 그 생명을 담지 못하게 해버리면 너도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광모의 얘기가 아니라 네가 피를 흘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너는 네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아담에 피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되면 너도 피를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다시는 야곱의 성전에서 빠져나온 자들은 다시는 자기를 살인하려고 이렇게 친자들 율법으로 자기를 친자들을 의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이 말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만이라 세우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똑바로 서서 진리를 알게 된 자들은 그 진리를 여호와를 진리로 의존한다.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곧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야곱에게서 탈출하여 야곱의 성전에서 율법에서 탈출하여 남은 자 이렇듯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랩런트는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여분 인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야곱의 집 성전 안에 들어있던 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자 그 자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 멀리 있다가 돌아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킬 거다 슈브 이 단어를 헬라로 바꾸면 메타노이아 회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안에 들어있던 이들이 회계 슈브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올바로 분석하여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그게 회계고 그렇게 회계하면 그들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래서 네 백성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눈먼 자 사전을 찾아보면 어두운 자 이런 말이에요.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이 바다의 모래였다 이런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였는데 그 남은 자 슈브 돌이켜 그 율법에서 빠져나와 그걸 돌이켜 진리로 깨닫게 된 자들 그들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슈브 회계한다 넘치는 공의로 회물이 작정되었음이니라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돌아서야죠 이미 작정되었음 즉 주 만군의 여왁께서 온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완전히 완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료해버리겠다 근데요 여기에서 그 남은 자라고 번역된 쉐아르라는 단어의 모음만 살짝 바꾸면 쉐어르 쉐에르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 고기 육체 살 친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누룩 고기 살 이게 다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병의 기적을 내려줬더니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자기를 왕을 삼겠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표적의 내용을 본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어야지 내 살과 내 피가 바로 떡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식인종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로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육은 살릴 수가 없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잖아 나는 지금 그 말 그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살 이건 뭐예요? 육체 이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껍데기란 말이죠 그 내용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 바리세인의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건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건 바로 그런 누룩 고기 살에 불과했던 야곱의 집 그 성전에 들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달리 볼 수 있게 된 그렇게 되어 거기서 빠져나온 탈출한 자들 그걸 남은 자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바울이 그 개념을 끌어들여서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로마서 9장과 10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도 다 도망가지 않고 지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남아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게 남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룩과 고기 즉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선악과 패러다임 아래의 그 보편적 아담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룩과 고기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진리로 갖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 그들을 남은 자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민족적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8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바로 그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들을 진리로 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열두 집화죠 열둘이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로 된 게 이스라엘이니까 그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아들들 그 영적 이스라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남은 자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11장 5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자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 아니니 남은 자는 은혜로 말미암는 자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진리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긴 자 그러한 남은 자의 정의를 머리에 새기고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리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는 구절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전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리 죽은 사람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원래 유대인들의 피해 30%도 안 갖고 있다는데 뭘 유대인이라고 해요 거기 살면 유대인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시하느니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 비밀은 스테리온 이방인의 여기 이방인이란 말이 이게 중성입니다 남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세상의 것들 이방적인 것에 충만한 수는 충만하다는 것은 이게 완성이에요 이방적인 것이 진리로 완성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 이스라엘의 면명이가 아니라 호메로스라는 단어가 분깃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자칼과 네케바의 반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택하신 백성들 그 아들들이 처음에는 그 반쪽을 뭘로 갖고 있어요? 완악한 것이다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어두움이다 처음에는 그들이 율법에서 이방적인 것에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들의 반쪽 그들의 남편은 어두운 것 율법으로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래에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방적인 것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가 다 차기까지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적인 것이 완성 진리로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어두운 것을 율법을 남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어두운 것이 그게 진리로 이해되어지면 아 이게 진리라는 남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때 내가 가늠해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어두운 남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파스 온전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면 저 이스라엘이 전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하는 것들을 돌이키겠고 보세요 시온을 위하여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게 이사야서 인용된 거거든요 시온을 위하여 시온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묵실 속에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야곱에게서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 발목을 잡는 자 실족시키는 자 강도 율법입니다 성전 그 야곱에게서 율법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고 이게 슈브예요 회개시키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가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은 기나 그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다 구원 받게 될 거야 이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의 그 모든 것과 온 이스라엘의 그 온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하신 천지창조가 모두 이룬이라 그렇게 돼 있죠 개혁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두 그 단어예요 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내용들 아래 것으로 위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준 모든 것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것은 아래 모든 것은 다 합력되어 선이 아가토스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 그 안에 내용이 진리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그 모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완성이고 그게 진리니까 그럼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야곱이 바로 그런 식으로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위의 것으로 깨달아졌을 때에 그 야곱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뜻이에요 그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못한 야곱에서 돌이켜진 자라 그랬죠 그 26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해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여기서 구원자라고 번역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리오메노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구약의 대응어를 찾으면 이게 고엘이에요 가엘이라고도 하는데 고엘 아시죠 친족이 빚을 너무 많이 지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을 기업이 있어요 그때 대신 자기가 해주는 왜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 그걸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고엘 구원자 앞에서의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와서 그렇게 아무 능력 없는 그들을 야곱을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절이 인용된 이사야서 59장으로 한번 가 볼게요 20절 여하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원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떠나다가 이게 슈브예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야곱에서 그 죄를 떠나는 자 그럼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하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영토록 네 입에서 그리고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개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죄과를 떠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인용해다가 바울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으로 이걸 근거로 하여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었다가 하나님이 그 성령과 그 말 그 영을 그에게 주어 그 입에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바로 이러한 보금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역사적 이스라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도구로 사용된 역사 속 모형들은 그 역할을 다하면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함몰이 돼요 역사 속에서의 그 표면적 가치와 의미는 상실해야 맞아요 그걸 육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고 육신의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와 예수의 그 효용과 효능과 그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뭐였습니까? 수요일에 봤죠 그게 희승이하가 부숴버린 느후 수단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뱀 노뱀을 적의 우리 조상을 구원했대라고 그들이 끝까지 그때까지 희승이하 때까지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추레국 때부터 안 버리고 그거를 심지어 오늘날의 그 병원의 표시도 그거예요 기둥에 뱀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낫게 해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깨야 할 느후 수단이다를 보여준 게 희승이하의 종교 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예수가 노뱀으로 달렸대는데 그 노뱀이 된 예수 십자가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호코스모스를 율법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마음으로 갖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했대라고 갖고 있으면 그게 느후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거를 골뱃번 물어봐요 골뱃번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만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내밖의 예수를 여태 구원자로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배당의 예수 아닙니까? 그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우리 건물이 아니라 이거 못 달아서 아주 속이 후련한데 이거 우리 건물이었으면 달았을 거라고 누가 화비를 드려 그것도 목사가 띌 수도 없고 그건 그렇게 달아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기둥이라니까요 스타우로서는 단어져요 언약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 속 십자가와 역사적 예수 안에 대속과 구속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대속의 파원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안에만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십자가와 거기 매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그 죄와 어두움과 세상과 무관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깨달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내 용서가 아니라고요 그건 나에게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대속의 십자가는 여기에 들어와야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둥바둥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가 된 이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요 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지 아니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걱정하고 잠잘 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진리라는 고생들은 항상 그 대답을 했어요 진리가 되면 밥 먹을 때 밥 먹지 왜 밥을 못 먹어요? 과거에 매여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밥으로 먹어 잠잘 때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 세상에서 괜찮은 존재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와 그 예수는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 그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그렇지 이제는 그 어둠과 그 죄와 내가 무관한 자가 된 거구나 왜냐하면 그건 내용을 담고 있던 다른 껍데기였으니까 그렇게 자유로 가시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와 십자가는 나에게 대속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둠과 바다와 아래와 땅과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의 전부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껍데기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모르면 그것으로 심판받아요 그들에게 환란,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생명, 천사, 높음, 깊음, 사탄, 피조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어떻게 여전히 내 밖의 것으로 존재하는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그러한 율법의 증상들과 성경 안의 형의상학적인 개념들에 묶여서 지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열심히 육체의 행안만을 내어놓으면서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세요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마무리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인 척하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면 이것이 너희를 주겠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너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너희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함께 둔다 해서 복과 저주를 묶어서 바라크 복이라고 줬다니까요 어떤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게 어떤 이들에게 저주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반석을 내는 생수를 내는 반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거친 운돌, 부수는 운돌이 된다 그 예수가 차라리 그건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모르는 게 여기 보면 씨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를 가진 자들 그들이 진짜 그 씨를 설명하기 위해 이삭이라는 존재가 또 모델로 주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내가 씨를 짓게 그랬더니 아 그 씨? 그럼 내 아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럼 아들로 줘서 내가 설명할게 라고 이삭이 그 씨를 설명하는 존재잖아요 그 씨를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예수고 예수, 이삭, 씨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씨를 이 안에 가지면 그래서 내 밖에 이삭을 내 안에 갖게 되자 그러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일곱 우물 무엘, 쉐바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게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그게 언약이지 그게 일곱 언약이잖아 그게 생수가 쏟아나는 우물이잖아 그러면 이제 네 밖에 그 이삭은 필요 없잖아 네가 내가 말하는 그 씨가 뭔지를 알았고 그걸 마음으로 가졌으니까 부엘, 쉐바 그러니까 그 이삭은 데려다가 없애라 그렇다고 이삭도 아무런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 없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서 이삭은 거기서 죽은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게 바울이 자기의 혈통에 묶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인 거예요 본문 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또한 아브라메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시라 칭하였으리라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은 싹 잊어버리고 왜 11장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집착하냐고요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가져와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진리의 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율법의 야곱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너를 끄집어내어 이스라엘로 온전한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귀고리를 그 우상이라고 해놓고 그걸 귀고리라고 해요 그걸 빼서 전부 묻어버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언약의 나무죠 진리의 나무 그래서 우리도 그걸 참나무라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과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그걸로 만들어야 숯도 아주 오래가고 참나무에요 창세의 3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다 상징이에요 거기에 가면 네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신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제 겉옷으로 바꿔야죠 옛 옷을 진리의 옷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깨해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 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옛날에는 자기의 그 수호신 우상이죠 그거를 귀에다가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귀에다 달냐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못 들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예요 귀고리 그걸 전부 빼서 어떤 것을 만든 적이 있었죠 금송아지라고 하는데 금소입니다 소를 금으로 치장해 놓고 그것으로 자기의 신을 삼았던 게 애굽의 풍요의 신이었어요 앞이 있어요 황소 그걸 똑같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면서 만드냐면 우리의 인도자가 어디 가서 사라졌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 자 우리가 들을 그 인도자를 만들자 그래서 귀고리를 뺀 겁니다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성경이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모세의 말을 이 소의 말로 듣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들으면 그게 뭐죠? 내가 양식을 못 먹는 거니까 그걸 가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기근이라고 그러고 그 단어가 뭐냐면 칼이에요 칼 헤레부가 가뭄 칼 그래서 성경에 심판과 저주의 현장에 칼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헤레부예요 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겉옷을 팔아 검을 사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성령으로 오게 되면 너희가 진리의 겉옷을 성령의 검으로 쓸 수 있어야지 이런 말이에요 이거 팔아서 이거 사 이런 말이야 바꿔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네 검이 돼야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검이 전신갑주의 그 성령의 검이 못 되면 남의 귀를 자르는 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검을 갖고 쳤는데 말고의 귀가 나간 게 뭐냐면요 네 검으로는 너희들의 검으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의 검으로는 남들의 귀를 닫아버리는 그 검으로 그 기근의 검으로밖에 쓰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턱 털어서 다시 붙여줬다니까요 못 들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옷 팔아서 검사 그러더니 죄자가 갖고 와요 검 두 개가 있나이다 그래 그거야 그것으로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 검 남의 귀를 자르는 살인해버리는 그 검은 너를 망하게 할 거고 성령의 검이 너와 그 상대방을 살리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예요 귀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 희년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원약의 기둥에다가 그 종의 귀를 대고 뚫었어요 그리고 귀고리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상속권을 가져요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자유예요 나가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안 간다고요 그럼 넌 내 거다 라고 뚫어주면 그 귀가 뚫린 이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그 귀를 다른 귀로 받는 자인 거예요 원약의 기둥 아래 옛날 잘못 듣던 율법의 귀를 다 묻어버리고 새 귀를 구여받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그렇게 귀가 뚫려서 율법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이 되어야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같은 자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안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후손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명료한 걸 온 이스라엘이 그 팔레시탄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야곱이라는 크로노스의 과정을 잘 밟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카이로스의 존재의 화가 되지 못하면 그는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약속의 후손이야 라고 굳게 믿으면서 열심히 칠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아내를 준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을 깨달아 그 남편이 주는 그 생명력으로 내가 존재하는 게 구원이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칠의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아내를 만들어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든 게 뭐였어요? 점 있고 흠 있는 알롱달롱한 재물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했던 거였다니까 그 야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깨져야 돼요 환도뼈는 뭐? 씨를 담은 그릇 그 그릇이 깨지면 그 씨가 드러나 비로소 네가 아들이야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9장 13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선은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모세의 길을 했을 때 내가 극률여길 자를 극률여기고 불쌍여길 자를 불쌍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 중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읍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구장을 시작한 바울이 이스라엘을 이삭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을 남은 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구약 안에서의 그 남은 자의 개념은 야곱에게서 나온 자 야곱의 바이트 성전에서 나온 자 탈출한 자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맥락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야곱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자다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맥락에서는 야곱도 안 되고 애소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야곱에게서 나 혼자만 이스라엘이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까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간절히 원했던 자 누구? 야곱 다른 박질한 자 누구? 애소요 둘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해서 장작권을 훔쳐냈잖아요 그건 또 그의 열심이었네요 다른 박질이었네요 그러니까 야복관과 이전의 야곱은 그가 곧 애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서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서가 야곱의 짝으로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방식으로 그 장작권을 훔쳐내는가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장자가 아님에도 그 장자의 옷을 몰래 입고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내 옷이 아니에요 그 장자의 옷은 그런데 그 장자의 옷을 내가 그냥 겸연적게 입고 죄송하지만 감사하게 입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그럼 네가 내 장자지 내 아들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런 구원의 원리를 야곱의 그 야비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리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진짜 아들 장작권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무슨 일인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다니까 아들이 된 그 순간부터 너는 네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뻐하는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아들을 통하여 만들어준 그 옷을 입어야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내 씨 갖고 와 내 씨 그래서 환도뼈, 씨가 담긴 그릇을 가격당하는 거예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인 나 바울이 나중에 보면 그 그릇은 우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엄마스 9장에서 그 그릇이 깨지면 내 안에 그 씨가 보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의 간절한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의 다른 박질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자 야곱이 야곱을 뚫고 나와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할 동안 에서는 야곱보다 더 부자 됐었다니까요 남자답고 멋지고 동생을 심지어 용서해줘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 에서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쓰는데 그게 붉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늘의 왕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왕이 에돔사람 헤로시였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마련해 준 그 형의 옷을 입고 장작권을 얻으러 갔을 때 에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할 거야 라고 열심히 활 쏘고 다녔대니까요 그런데 그 에서가 세상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9장과 10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진리의 보금에 대한 일천한 이해로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면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과 역사와 인간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들은 항상 이 성경의 주제도 세상과 인간이어야 되고 이 역사의 주인공도 인간이어야 돼요 이 역사여야 돼요 묵시는 관심도 없는 거죠 이 설교가 나가면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또 물고 뜯고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구별된 어떤 무리에게만 주어지는 책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무리에게만 차등이 있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다 그냥 교회의 이야기라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쉬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그걸 잘 버무려서 그냥 말씀과 버무려서 이렇게 던져주면 아마 히트작이 나올 걸요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다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이야기나 개혁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섞어서 제가 시간만 좀 줄여서 설교를 하면 금방 히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못 들어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은 그릇 안에 다 맞아주니까 그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적절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는 늑대와 함께 추물을 그대로 패러디한 외계인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그 이름만 바꿔서 한번 다시 보세요 늑대와 함께 추물 그리고 그걸 살짝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시대가 좋아하는 그런 양념을 섞어서 던져주면 다 히트예요 섹스피어의 그 희곡들도 다 이미 있었던 연극들이었잖아요 햄리뚜, 로미와, 줄리엣 다 상영하고 있었던 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언어의 독창성이나 창의력 이런 걸 조금 보태서 만들어내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진리는 그런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역사와 인간이라는 건 그냥 껍데기거든요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세상의 왕이었던 너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내용도 몰라요 그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가서 네가 꾼 꿈은 이런 거고 세상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 혼합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를 세상은 이런 겁니다 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꿈 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성경의 말씀을 그 꿈 같은 너부갓네살의 꿈 같은 그 역사와 인물에 자꾸 맞추려고 하면 이게 가당한 일이냐고요 말 좀 해보세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베리치비니 무슨 666이니 아메게톤 전쟁이니 마야의 달력이니 왜 이런 거에 자꾸 그렇게 벌벌 떨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불꽃 같은 강렬한 인상을 이 역사 속에 남기고 가고 싶어해요 역사도 그렇고 인간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진짜 문학소년 시절이 다들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동경하는 게 뭐였어요? 저 명동의 고전 음악 다시래 아침부터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이데코의 책을 읽으며 가끔 기침을 했는데 하얀 선수관에 피가 섞여 나와 그리고 랭보처럼 한 젊은 시절에 위대한 작품 하나 남기고 일찍 죽어버리는 거 그건 낭만주의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제가 바꿔드릴까요? 건멋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불꽃처럼 긍렬한 인상 남기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헛건대요 그냥 객주라는 소설에 보면 우리 아버지들 조선시대 보호장들이 그 천리가 되는 시비령 왜 또 열두 고개인지 몰라 그 시비령을 넘고 넘어 400km 아닙니까? 천리면 그냥 내가 먹일 자식 그리고 내가 돌봐야 할 아내 생각하면서 그냥 무넘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가족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에 보이는 그걸 그 하나님 그 진리로 보아가며 그냥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인생이지 그냥 아둥바둥 여기에서 무슨 강렬한 불꽃처럼 살겠다고 밥 먹을 때도 걱정해 잘 때도 그냥 계획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이러다가 그냥 곧 가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게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그 인간들의 그 에피투미아의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까지 침투해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절 한 절 풀어드릴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서운 것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허락하신 이 세상과 내 육신과 심지어 내 의지와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담아내기 위한 그르심을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훌훌 버리고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